등을 바닥에 대주시고요. 무릎이 90도가 될 정도로 하고 발을 좀 모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서로 밀어줍니다. 자정하게 무릎 펴주시고요. 네, 둘, 넷, 셋, 넷, 넷, 여덟 번 정도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 위로 발을 쭉 올려주세요, 서로. 네, 무릎을 펴주시고요. 하나, 넷. 하나, 둘, 마지막 넷. 아니, 임은영 씨. 한 가지 빨개쳐 있어요. 정말 실례하게 하세요, 은근입니다. 잠시만요. 들어볼까요, 해볼까요? 발을 서로 계단 겉에 서로 교차로.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때까지. 하나. 멈춰주시고. 하나. 멈춘다. 멈춘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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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험해요. 진짜 시험해요. 어디가? 여기 사탕은이가. 마지막 동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서로 앉아서 등을 마주 대고요. 네. 손을. 머리로 나란히. 이렇게. 네.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저한테 위로 쭉 기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쭉. 달려주시면 돼요. 시원해. 그리고 반대로 다시 또 풀으시고. 앞복귀. 네. 앞복귀.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이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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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두 분입니다. 위로. 나란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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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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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데요? 좀 들여주세요! 오우! 잘했습니다! 김현수 씨 애 낳는 줄 알았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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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고의 고통을 떠넣겠다고!